위장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어쩌면 우리 중 일부는 위장이 단순히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위장 건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잘못된 식습관이 어떻게 소장에 장애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약물이 어떻게 우리 몸의 필수적인 과정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음식은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 문구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시겠죠?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왜 소화는 입에서 시작되며 음식이 제대로 액화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과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탄산수소나트륨이 필요한 이유와 일부 약물들이 이 과정을 방해하여 위산을 감소시키는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려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활 습관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귀중한 정보를 찾아나가며 건강한 생활 방법으로 나아가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창혁 박사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하는 위장과 그 건강법인 위장 건강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왜 음식을 잘 씹어야 하는지 그리고 일부 약물이 어떻게 우리 몸의 필수적인 과정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활 습관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귀중한 정보를 찾아나가며 건강한 생활 방법으로 나아가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장에 대한 진실 음식이 위장으로 들어가서 위산과 효소로 소화된다는 이론이 지배적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그의 이론은 조금 다르며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삼키거나 즐기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아주 일리가 있고 여러분이 이 생활 방식을 충분히 오래 따라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검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론이 틀렸다면 왜 제가 알칼리성 물과 알칼리성 염과 같은 관행으로 소화의 법칙을 위반했을 때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왜 저는 힘, 체력, 건강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다른 절에서 현재의 위산이론이 틀리거나 적어도 불완전해야 하는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언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보여주듯이 비록 우리가 현재의 소화효소 이론을 믿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씹히거나 섞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 덩어리들이 소장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육모의 막힘 방지와 대장 치료 우리가 어떤 이론을 믿든 그 아이디어는 육모의 막힘을 방지하고 대장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장의 진정한 기능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탄산수소나트륨이 체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인, 황, 질산, 염산, 젖산, 구연산과 몸 안에 있는 다른 많은 강한 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산성 물질들은 우리의 섬세한 조직을 태워버리고 혈액의 알칼리성 균형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탄산수소나트륨 우리의 주요 방어선 중 하나는 평범하고 오래된 탄산수소나트륨입니다. 신체가 이 알칼리화 물질을 사용하여 산을 분해하고 중화하기 때문입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피가 짠 이유입니다. 몸은 혈액으로부터 나트륨, 염화물, 물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빼앗아 탄산수소나트륨을 만듭니다. 문제는 생성된 모든 중탄산염 분자에 대해 동일한 양의 염산인 위산이 또한 폐기물로서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위장의 역할은 혈액과 조직을 위한 중탄산염을 만드는 것 외에도 탄산수소나트륨을 음식에 직접 분비하여 소장에 도달하기 전에 최대 pH 8.4까지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내에서는 이것을 흡수하여 새로운 혈액세포로 전환할 수 있지만 산성음식은 소장에서 흡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장에서 탄산수소나트륨을 만든 결과 동일한 양의 염산인 위산이 부산물로 생성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위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염산인 위산을 만들고 위의 pH가 낮아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류의사와 과학자들이 비행기 탑승을 놓치는 곳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전 섹션에서 언급한 비둘기와 토끼기아 실험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위장 pH를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 잘못된 결과를 주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950년대에 독일 과학자들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혈액이 뼈에서 생성된다고 결정한 바로 그 과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음식과 중탄산염의 알칼리성 혼합물이 12지장을 빠져나간 후 위의 pH를 관찰했으며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위산 폐기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체가 위산을 사용하여 씹지 않은 음식의 덩어리를 물컹물컹하게 소화하여 소장해서 흡수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소화는 입에서 이루어진다. 사실 소화는 위에서가 아니라 입에서 이루어집니다. 음식물이 치아에 의해 제대로 액화되지 않으면 단단한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생식은 세포가 파열될 때 분해가 시작되면서 내부에서 밖으로 소화됩니다. 이것은 세균과 효모에 대한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자신의 세포가 내부 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과 유사하며 자기장을 사용하여 이온화되고 안정화되지 않는 한 주스가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이기 위해 신선한 주스가 빠르게 분해되거나 자체 소화되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음식의 세포를 파열시켜 액체 상태에 즉 순수한 상태가 될 때까지 씹거나 음식을 주스로 만들거나 블렌딩한 다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액은 알칼리성이며 중탄산염 분비물에 대한 추가 치료를 위해 위장으로 전달하기 전에 타액과 음식이나 음료를 혼합해야 합니다. 다시 탄산수소나트륨 생성의 부산물인 위산은 음식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며 음식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위산은 음식물의 pH를 올리는 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음식물과 떨어져 위구덩이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되어 새로운 적혈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육식의 산성화 고기를 소화하기 위해 위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인간이 고기를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우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익힌 고기의 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대변으로 나가며 그 과정에서 인산과 같은 많은 양의 산성이 생성됩니다. 주류에서도 고기가 산성화되고 신장에 무리가 간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고기는 원래 날 것이어야 하며 액체 상태로 혼합되어야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침팬지들은 이것을 알고 삼키지 않고 고기에서 육즙을 빨아들이고 근육 조직을 뱉어냅니다. 어쨌든 그들은 사회적인 이유로 소량만 먹습니다. 인간은 오늘날처럼 근육 조직을 그렇게 많이 먹은 적이 없었으며 우리는 동물의 지방 부분을 먹었습니다. 주요 문제는 위장관이 이미 아프고 손상되었을 때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조리된 익힌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씹지 않은 동물을 통째로 삼키는 비단뱀은 극도로 산성화되는 상황과 싸워야 합니다. 사체는 뜨겁고 축축한 라디에이터 안에 남겨진 고기처럼 일주일 이상 내부에서 빠르게 발효되고 썩습니다. 엄청난 양의 산성 폐기물과 가스가 생성되고 다형성 자체의 퇴비화 및 모든 육체의 분해로 인한 모든 산성 요소들도 있습니다. 비단뱀 내부에 염증 반응이 있고 장기가 부풀어오르고 신진대사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중탄산염이 현류로 방출되지 않으면 뱀은 산증으로 매우 빨리 죽을 것입니다. 심지어 먹이의 알칼리성 뼈도 낮은 pH 수준으로 인해 용해될 것입니다. 아이 이빨이 콜라 한 잔에 녹는 것처럼 말이죠. 이 전체 과정은 썩고 부패되고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분명히 뱀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칼리성 설계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알칼리성 설계에 따라 살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고기는 내장에 잠시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경우 염산 보충제 및 약물은 배수 차단제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일부 위장관 개통에 대한 장애에 대해 일시적으로 완화되도록 제공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애 동물성 단백질 잔류물이 수년 동안 남아있으면 위산이 이것을 태워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하지만 위산은 차별하지 않으며 오래된 동물성 단백질을 태우려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당신도 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동물성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산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산소기반 대장 세척제가 훨씬 좋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위산이나 효소결핍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로 탄산수소나트륨과 전자결핍증이 있는 것입니다. 달리지 않는 자동차에 배기가스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산은 탄산수소나트륨 생산의 부산물임으로 위산이 낮다는 것은 생산되는 탄산수소나트륨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소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탄산수소나트륨을 보충해야 합니다. 효소를 먹으면 기분이 나빴고 알칼리염과 이온수를 쓰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몸의 알칼리성 설계를 회복하고 알칼리성 염의 결핍을 해결하면 소화가 개선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위산 생산량은 그에 따라 증가하지만 탄산수소나트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성된 양에 비례할 뿐입니다. 그러나 위산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흥분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탄산수소나트륨 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건강에 좋은 지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비타민 B12와 다른 영양소를 소화하기 위해 산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이건 역시 잘못된 전제에 근거합니다. 영양소가 적절하게 동화되려면 알칼리성 상태에 즉 소장에 도달하기 전에 탄산수소나트륨으로 적절하게 완충됨이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최고의 흡수를 위해 콜로이드성 및 유기농 즉 식물성 식품에서 추출해야 합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 또는 위산 역류가 있는 경우 위산 생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쯤이면 이것이 어떻게 달성되는지 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약물은 탄산수소나트륨을 생성하는 신체의 능력을 차단하거나 억제하여 위산을 감소시킵니다. 몸과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탄산수소나트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물의 연쇄적인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소화는 위에서가 아니라 입에서 이루어집니다. 음식물이 치아에 의해 제대로 액화되지 않으면 단단한 덩어리가 소화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입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우리는 위장 건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음식을 잘 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일부 약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 필수적인 과정을 방해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정보를 알게 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습관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여정을 계속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피드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clubs clubs 링 clubs crow hertz ML clubs enrich clusters athletics indung tapes visible їх